3을 전송하면 얘가 4번 깜빡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0을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0은 3번, 3은 4번, 9은 9번 전송이 되는데 3을 전송하면 얘가 4번 깜빡이게 됩니다. 4번 깜빡일 때마다 이쪽에서 힙댄서가 감시하게 되는데 제가 4를 눌러보겠습니다. 4, 3, 4, 5번 깜빡이게 되겠죠? 여기에 전송이 되겠죠?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시 4를 전송하겠습니다. 네, 전송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갈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4를 전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초가 시간이 걸립니다. 11초가 되면 얘가 얘기를 합니다. 자, 4가 전송되고 나오죠? 자, 9를 전송해보겠습니다. 9. 자, 9를 누릅니다. 9. 자, 10번이 되겠죠? 썸은. 10번, 횟수 셉니다. 11번이 되겠죠? 10번이 되고, 네. 11초 되면 9가 전송되었습니다. 나오죠? 자, 0을 한번 전송해 주세요. 0. 0 누릅니다. 자, 1이 되죠? 한 번 갔다고 되고, 0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11초가 걸리죠? 자, 0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